블링케이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년가요 제가 있던 날 박지영 가수님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김건모의 히트곡 잘못된 만남을 열창하면 마무리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박지영 가수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멋진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박지영 가수님 뒷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하시는 팬들입니다.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외치는데요. 멋진 모습 뽐내며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인기가 엄청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픈 팬들을 위해 과연 창문을 내려주실까요? 가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손을 흔드는 팬들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팬들은 마냥 행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팬분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